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팽이버섯 기름에沸騰 물 설탕 김치 물 마늘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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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찹쌀가루 카레소스 솥솥 고춧가루 새우 고추 소고기 고춧가루 잘 섞어 소금 오메 고춧가루 계란 양파 양파를 넣어주세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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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반갑습니다 유튜브 각국니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트루 이번 메뉴는요 불낙지볶음 그리고 비엔나 배추김치 아 소주 안주인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 토시도시란 거보소 우선 낙지 먼저 와 식감 대박 오 팔아도 돼 와 와 와 월해 와 이 양념은 많이 배고있지만, 딱 맛있을 것 같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맛있고.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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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와 쌀가루가 잘 어울린다. 고추와 고추냉이를 먹었다. 고추와 고추냉이를 먹어야겠다. 양념이 많이 들어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고기. 아름다운 맛. 너무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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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모짜렐라. 맛있다. 맛있다. 고추. 고추냉이를 맛있다. 고추냉이를 구워줄까? 아래는 어묵보처럼 저의 면이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고소하고 너무 맛있다. 면이 다 먹으면 좋겠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매운 고추라 정말 맛있다. 간장에 먹었을 때, 쥬쥬쥬 쥬쥬쥬. 바삭바삭. 고소한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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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먹기 아깝다 고추냉이 너무 좋아요 달콤한 고추냉이 너무 좋아요 고추냉이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맛있다. 너무 맛있다!! 소스가 정말 맛있다!! 맛있다 이거지 너무 맛있어요 과일에 밥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맛있었는데 아삭해 여섯에서 한 번 먹은 게 더 고소한 맘이 있었어요 이 맛도 맛있다고 생각하네요 이제 아삭한 맘에 많이 먹었지만 한 번 먹어도 맛있었어요 잘 먹으니까 맛있겠지 맛있다 양념장은 맛있다. 소스는 엄청 길게 먹어봤어요 너무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 매콤하고 맛있네요 매콤하고 매콤하고 맛있어서 먹어도 맛있었어요 소스는 약불로 먹고 싶어요 그냥 맛있는데 연어는 매콤합니다 고추냉이를 먹었으면 더 맛있어졌어요 pronunciation 이제 7만원 자삭하네요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기까지!